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 꽁꽁 얼어버린 겨울 축제의 왕국들 이야기입니다. 아 이거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얼음 낚시하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어요. 실력이 영... 겨울을 대표는 지역 축제들 한번 떠오르는 게 좀 있죠. 네 네 그 3대 축제들이라고 했는데요. 우리 제이비 고향 보령의 머드 축제 네 그리고 화천의 산천호 축제 그리고 한평 나비 축제를 좀 꼽거든요.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속속 겨울 축제 취소 소식들이 들려오네요. 네 뭐 제이비 고향 보령에도 유명한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.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라는 게 있었거든요.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하는 것에 인기가 많았는데요. 네 바로 어제 취소 결정이 내려졌네요. 코로나 때문에? 네 네. 그러면 그렇게 또 겨울하면 눈과 얼음 그리고 이제 이 겨울 대표 먹거리를 테마로 하는 지역 축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화천 산천호 축제를 비롯해서 연어나 빙어를 테마로 하는 축제들도 있었고요. 특히 이 강원도 일대가 워낙 호칸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눈과 겨울을 테마로 여기용해에 인기를 끌던 축제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해넘이 해돋이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 포항 호미곳을 비롯해서 이 해맞이 축제나 또 서해의 해넘이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소식이 벌써 2년째 울상이 깊습니다. 벌써 2년째가 되는 거군요. 네 그렇죠. 이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렇죠. 계절 축제는 관객들은 그때만 딱 즐기는 거지만 준비 자체는 1년 내내 하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농어촌 축제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먹거리를 테마로 할 경우에 특히 이제 미리 맞춰서 심고 가꾸고 또 이렇게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산천호 축제만 하더라도 이 95톤 정도를 기르거든요. 양어장하고 계약을 해서 그럼 그게 약 3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이 축제를 또 열째를 못하면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네요. 진짜 어떻게 됐고. 라방이라고 하죠.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장들은 갑자기 또 나와서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팔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. 뭐 통조림을 만든다거나 이제 뭐 필렛 형태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축제 때 팔리는 농산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일례로 뭐 산천 곶감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곶감도 팔리고요. 곶감. 네. 건나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특산물 특히 지금 딸기철이기 때문에 딸기도 좀 많이 팔거든요. 그런데 이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데 일례로 이 100만 명이 찾는 축제로 유명한 게 산천호 축제거든요. 그럼 거의 그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1,300억에 있는다고 해요. 그 정도예요? 네. 그리고 이제 농한기에 이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 뭐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이게 거의 한 2천 명 정도.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좀 타격이 크죠. 그런데 사실 축제 이야기라면 좀 더 범위를 높이면 이게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었잖아요. 네.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지자체에 실시되면서 무슨 테마를 걸더라도 이렇게 좀 축제를 치러내려고도 했었고요. 그런데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. 네. 그런데 그래도 잘 해내는 축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잘 좀 유명무실한 축제들은 정돈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잘 해내온 축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? 아무튼 그런데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축제가 단순히 농산물 팔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력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축제 7월 내면서 와 우리 이런 작은 마을에 동네에 이렇게 100만 명이나 오는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전국축제자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이 책을 쓴 작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거기엔 지역 사랑하고 또 이 사소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위축된 지역에 활기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가보지 않고 아 바가지 씌울 것 같아 뻔할 것 같아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소위 요새 힙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가면 좀 즐겁게 즐길 만한 요소들도 많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 축제가 취소가 되면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대상이 되면 손실보상을 해 주지만 이건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죠. 그렇죠. 사실 농민들도 직업군으로 보자면 자영업자거든요. 그런데 손실보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. 예외적으로 학교 급식 계약농가나 소농 집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받는데요. 대체적으로 저처럼 경기도면 경기도 거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각 지역재난지원금을 받을 뿐이지 농민이어서 농업인이어서 받는 경우는 없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농민수당이나 농어민기분소득이 좀 논의가 나오고 집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망이 썩 좋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특히 농촌에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면 세금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. 세금 낭비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?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. 어느 지역에서는 생존을 건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좀 깊게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실시되는 손실보상은 쥐꼬리만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는 이렇게 넓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죠. 정은정 농촌사유학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